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의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시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통아이스크림을 사주실 수 있습니다 아... 음... 음... 바닐라 맛 음... 못 넘는구나 순간 파쿠르덴 아하... 오우야 워마나 깜짝이야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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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차 내렸으면 죽어야지 뭐 어... 근데 이 다음이 문젠데 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윌 둘이 싸워라 모르겠다 아 신화 못참지 신화 못참지 아 죄송해요 쏘지 마세요 나쁜놈 여기 까지 야, 요거 지역을 어디에 잡아야 되나? 한 명은 버스 계속 타고 다니고 있거든. 못 맞췄지롱! 아, 요거 맞췄어야 되나? 다른 한 사람, 어딨냐? 제발 위치 좀 알려주세요, 선생님! 어디 계세요? 침착하게! 오, 1대1이야? 잠깐만. 어, 못 들어오세요. 못 들어오세요. 내렸나? 쥬쥬! 오, 트시나! 기간 다툰 건 안 좋지만, 아무튼 트시나. 쥬쥬! 아, 튕겨서 여기에 만들어진다고? 우쇼! 아하, 쿨하게! Spitline를 어어! 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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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마셔야 돼! 마셔야 돼ㅋㅋ 개컬! 어허 벌판 아 이거를 감히 탱크를 타고 다녀 까미 탱크를 타고 다녀 으이짜 그렇지 사람 뭐였는데 부시의 한 명인 것 같은데 부시의 한 명 저쪽에 한 명 킬 나이스 어 위치 파악 끝 위치 파악 끝 위치 파악 끝 제발 원 내 쪽으로 제발 원 내 쪽으로 와우 요호 너 와야 되지 너 와야 되지 어떻게 이겼고 망한 것 같은데 오호 까만진 녀석 까만진 녀석 역시 건축 못하면 폭풍은 응 너 와야돼 이즈 이즈 아 힘들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